엠넷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의 후속편 밴드 드라머계 최강자를 뽑아라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의 우승팀 터치드의 락앤롤 드라머 짐승빈 그리고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대셋밴드 설의 드라머 오명서 불꽃 튀는 두 드라머의 대결 그레이트 드럼 인베이전 지금 시작합니다 각 드라머는 다리에 앉아 자유롭게 손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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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롭게 손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